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찌나 흉흉한지요. 어디 무서워서 택배 물건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우리 택배 아저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을 못 믿게 됐다 이 말이죠. 한밤에 시켜 먹던 야식, 켄터키 치킨이든 뭐든 이제는 함부로 시키는 것도 겁납니다. 집 앞에서 아이 유치원 보낼 때도 꼭꼭 현관문 걸어 잠그고 나가야 합니다. 다 큰 딸내미 어디 갔다 밤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마중 나가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성폭행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하고 잔혹한 성범죄들 이 전자발찌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발목에 차는 목욕탕 열쇠 고리쯤으로 여기는 그각 무도한 성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에 앞서서 정치권 소식 짚겠습니다. 날카로운 정치권 분석으로 많은 팬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 저희 캐도란마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연안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날카로워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날카로운 것도 평론가는 중요한데 시청자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검찰의 칼날이요. 이제 점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겨누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양경숙 라디오21 대표하고 3000번 총선 전후에서 3000번 문자든 전화든 뭐 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검찰 출입기자들 아마 여쭤보시면 연인관계는 아니죠? 두 분이. 그거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연인관계가 아닌데 박지원 후보가 거의 70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인관계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인관계도 3000번 잘 안 하는데 3000번을 주고받았다. 그 외에 이 사건을 이렇게 저도 방송 나오기 전에 쭉 보니까 조금 해결합니다. 여러 가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상식에서는 벗어난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이 공식 브리핑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검찰개혁할 때 비사실 공표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처음에는 이게 또 자금 중에 일부분이 민주당 계좌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공당의 어떤 계좌라는 게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단 계좌로 돈을 넣는다는 것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3천번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뭐 30몇 억이 친노 계좌로 들어왔다. 이런 것도 또 해결한 일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결한 일인데 한 두세 가지 측면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대선이라는 서사시가 하나 한편 써지고 있는데 이 별책 부록으로 박지원 대 검찰의 이 대결 이것도 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구단이라고 자타공연 박지원 대표가 그때 저청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건 이미 거의 넘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일합을 괴롭고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동을 함으로써 검찰을 당황시켰지 않습니까? 굉장히 변화구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이번에 검찰이 또다시 한번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벼랑 끝에서 검찰과 박지원 우리 원내대표가 최후의 승부를 겨루는 거 아닌가 이 부분 우리가 재미로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검찰과 박지원 대표가 참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은행 건은 이미 끝난 겁니까? 기소를 하겠죠. 그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있었고 정돈 의원 그게 이제 국회에서 북일 대한민국으로서 연장선상 속에서 박지원 대표가 기습적으로 검찰 출동을 하면서 검찰이 한방 먹은 모양이 됐죠. 그것도 이제 기소를 할 것이고 이것은 그거고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건이 그러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겠네요. 어떻게 이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것도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어서 그 돈이 과연 어떻게 쓰였나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구는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출구를 찾는 것은 검찰의 몫이겠죠. 그 출구가 더 중요하죠? 입구가. 저런 건 확인이 됐고 어디로 나갔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3가지 돈 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사업자금으로 30몇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통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금을 순차적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 라디오 방송국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다? 한꺼번에 다 씁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없죠.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지만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아무 일도 아니다 하면 검찰은 정말 엄청난 특히 대검 중수부가 하고 있는데 중수부는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검찰도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구속된 이양호 서울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분의 휴대전화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신자로 된 내용의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발각이 나와서 지금 이게 난리인데 박지원 대표 측에서는 공천인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문자는 사실 무근이다 문자 메시지가 명의도용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자 메시지가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옛날 핸드폰에는요 내가 문자를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 번호를 다르게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현영예 의원 건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발신지 주변에 있었다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다 대프폰이냐고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이 보셔야 될 때 우리가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유명한 사람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보는데 사실 정당에서는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잘못하면 브로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열심히 하는 당뇨들도 있고 당에 오래 몸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제 공천한 때가 되면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양반들이 이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제 뭐 나쁜 짓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당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무튼 이 사건은 지금까지만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비상식적이고 해결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문제가 된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된 지금 문제가 수면에 이건 나온 거고 수면에 나온 거고 수면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러한 공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발각이 되지 않은 거 발각되지 않은 거 어쨌든 새누리당 경선 전에 현영의 의원 비례대표 공천권이 안 터졌습니까 조규문을 통해서 3억이 갚고 그건 입구는 있는데 뭐 출구가 없는 또 안줏도 안 받았다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열배로 터졌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일단 뭐 개인 브로커에 의한 장난이고 당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박근혜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추대식을 했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은 제주 경선부터 엉망진창이 됐고 그다음에 울산 경선은 다 후보들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터졌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게 당하고 아무 관계없이 뭐 그냥 이 양무 이분 혼자 또 몇 명이 저지르는 일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수록 대상입니다 진짜 점입가경의 장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모바일 투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 경선하는 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막 생각보다는요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200만 명 목표로 했고 지난번 저 이해찬 지금 대표하고 김한길 최고위원 할 때도 200만이 넘었죠 넘었는데 지금 뭐 200만 원 그냥 150만 원이 되냐 안 되느냐 이제 흥행은 그냥 그러니까 감동과 흥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몇 분 얘기했을 때 이 문제가 리스크가 있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열사 기념관을 갔을 때 진정성 문제를 했는데 국민의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할 때 감동해오는 것이지 감동해와야 흥행이 되는 것이지 흥행 강박증이 걸려가지고 하여튼 흥행이 될 만한 모든 아이템을 다 끌어놔서 산다 모바일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최장직 교수님도 하신 말씀이 대표성이 있느냐 과연 5,60대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네 아니면 특정 세력 그러니까 낙곰수라든지 미곤수라든지 백만밀라든지 소위 친노로 표현되는 수십만명의 당 주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하다라는 출발부터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노진영 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문진영의 출발부터 의심을 하고 있는 차지에 제주경선이 여유있게 나오니까 이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일단 뭐 드라마를 준비한다 했다가 1회 방향부터 짜증을 일으키니까 이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네 감동의 요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지에 이 문제까지 터지니까 35까지 터지니까 참으로 답답할 겁니다 아마 내후외환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후외환의 설상가상의 점입가경입니다 네 김두관 후보나 손학기 후보도 이제 야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뭔가 지금 마지막 뭔가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을 구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전략을 해보니까 단일화인데 비문단일화인데 지금 비문단일화 안단일화 이걸 떠나서 문제는 이제 경선을 하면서 전체적인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1등 주자든 2등 주자든 전체적인 지지도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티가 끝났을 때는 컨벤니션 효과가 돼서 안철수 대비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은 당내 비문단일화 등을 다 떠나서 배가 난파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비문단일화 한다고 해서 흥행성이 살아날지도 의문이고 또 지금 확인이 되듯이 모바일이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진영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어떤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근을 놓친 것 같습니다 첫근을 놓쳤기 때문에 이웃 수습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흥행도 실패하고 감동이 없으니까 감동도 없고 야 근본적으로 안철수 원장이라는 거물이 뒤에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관심을 못 끄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비룩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안철수 원장이란 언젠가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승전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봤을 때 박근혜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이제 박근혜의 실력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5.16이 뭡니까 아 뭐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말 영어수석의 올마이트 굉장히 새누리당의 에이스로서 완벽히 구회를 틀어막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는 안타당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시범경기적 요소가 강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민주당은 준중결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준중결승이 끝나면 안철수와 준결승을 치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가 결승을 치려야 되고 네 그럼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안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됐으면 문재인 안철수는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결합이 돼서 누구 후보가 될 것인가 네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2브리그가 된 거죠 지금 마이너리그가 된 판에 첫 경선지부터 모바일이기 이상하다 네 거기다가 좀 해보니까 손학규 후보도 김동헌 후보도 보니까 야 이게 시당초 박지원 이해찬 체제가 이게 좀 담합체제 아니냐 문제나고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담합단으로 그런 의구심이 있는 차제에 뭐 이상하게 투표율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엉망창이 되니까 국민들이 태풍 부는데 감동 그냥 짜증이 나죠 이게 처음부터 이해찬 박지원 담합이다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삐끄덕 삐끄덕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우리가 문재인 후보의 인간성 인격적인 훌륭함 영혼의 말범을 지적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분이 초선의원이잖아요 네 낙동강 전선 실패했죠 네 그 다음에 대학군 후보로 왔을 때 담합단합 논란에 휩싸였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는 것과 지도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후보로 보면서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봅니다 그때 담합할 때 이야기했던 게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그렇죠 대선 후보는 문재인 그렇죠 이미 그렇게 딱 나와 있었는데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친노 프레임 프로에서 주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굉장히 가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절대적 성적이 안 좋아진 이유도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도 막상 프로페셔널한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작전대로 그대로 가면은 국민들이 볼 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미 벌써 나온 그렇죠 해보나마나 스케줄되면 그렇죠 아까 그 비유 좋습니다 준준결승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이제 준결승에 조금 관심 가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결승에 관심이 그렇죠 네 이 준준결승에 누가 가신 걸까요 네 누가 준준결승에 갖고 있는데 이 준준결승조차도 깔끔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가지 게임 1회부터 감독들이 나와서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따지고 뭐 투수가 뭐가 잘못됐는지 뻑이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9회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1회 초 하는데 지금 양쪽 벤치에서 나와서 벤치 크리엄을 하니까 관중들이 보면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뭔가 재밌게 좀 보려고 딱 왔는데 그렇죠 1회부터 그냥 1회부터 비가 막 내리고 많이 해서 표현되고 조정한거죠 네 조정한거죠 네 국민대통합 박근혜 국민대통합 행보를 보면서요 그 전태일 열사가 허나 동상에 허나 하면서 결국은 못했지요 네 제대로 못했지요 사전협의가 없었다 네 제대로 못했어요 그 사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로 보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누가 어느 쪽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막은 쪽입니까 막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막을 수도 있고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전태일 열사는 우리가 70대 산업화 과정에 가장 어두운 거느리고 네 또 한국노동운동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정신적 상징이고 뭐 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봐지고 다만 이제 박근혜 후보를 주어로 본다면 네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제 산업화 네 민주화를 넘어서 국민대통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산업화 부분을 봅시다 5.16이 혁명이든 구태단 간에 산업화의 공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공은 박근혜 후보의 지금 주가에 네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화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민주화를 넘는데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60여 년도에 독일을 가서 광부와 간호사들한테 눈물을 흘리는 스피치들 우리 감동적인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들은 박근혜 후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고 그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이 문제를 또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에 거늘 이 문제를 박근혜 후보가 전팀일사 기념관에 한 번 간다에서 이게 해소될 것인가 네 박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정치적 이벤트보다 가슴으로 민주화의 연대를 차원시켜 내는 어떤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 속에서 소위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한다면 뭐 그쪽 분들도 마음이 좀 돌아서지 않겠나 라고 봐집니다 핵심은 계속 시도해야 되는 진정성이죠 진정성이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는 진정성이 있죠 산업화 시대의 뭐 사막의 열사 이 나라에서 돈을 벌어왔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민주화 시대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가슴속에 뚫림으로 다가올 때 국민들이나 민주운동을 했던 분들이 봤을 때 아 박 대표도 진정하게 민주화 시대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 시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해소가 될 거다 아마 박 후보 캠프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 보면은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가요 기업 쪽보다는 노동자 쪽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조금 보이는데요 정책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이번 선거 이후에 인사의 핵심이라는 것이 119조 2항을 만들었다고 하는 김정인 국내안복지중위원장 그다음에 현영의 의원권이 되었기 때문에 당내의 정치세신은 국민검사로 사랑받았던 안대위 대법관이 투톱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일 때 핵심이죠 그 부분 이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결심을 한 게 뭔가 하면 중원으로 가겠다 중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첫째는 박근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대단한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 위기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안철수라는 존재죠 이대로 가면 질 수 있겠다 현상유지만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원으로 달려가야죠 중원이란 것은 뭔가 양극화 해소라든지 재벌의 폐해라든지 소위 경제민주화로 이름 지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서 염증을 느끼는 정치 부분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침없이 무수의 뿔처럼 중원으로 달려갈 거라고 저는 약간 확신을 합니다 네 무수의 뿔처럼 중원으로 중원으로 앞으로도 전텔 열사 이번에 하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광주 518 유족 묘 그런데도 가고요 여러 곳에서 그런 흔적들을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쌍용차 분양소부터 먼저 갔다 와라 분명히 전텔 열사 유족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여튼 그 포함해서 산업화에 관할해서 유신문제 또 장준하 뭐 선생 진상조사위 문제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정치 스케줄상 하나의 이벤트로 그리고 처음에는 박근혜 씨라는 진영 아니면 산업화에 관할해서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겠죠 네 하지만 이게 반복될수록 그 울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후보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는 것은 최근 한 열흘간에 분명히 보여줬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네 좀 더 전투적으로 그렇죠 전투력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네 꾸준히 산업화 민주화 넘어 통합 민주화 시기를 조금 더 절절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감옥 가고 춥고 뭐 뭐 뭐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80년 5.16대 광주 시민들이 보고 말할 것도 없죠 그 가족들 보면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걸 가슴으로 네 그 시대를 박근혜 후보가 이해한다면 뭐 진정성이 제고되지 않겠네요 유신시대에 대한 전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뭐 정리 멘트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오늘 못하신 얘기나 그 이제 우리가 박지원 대표하고 검찰 얘기가 이제 잊어버릴만 한 번 나오고 나오는데 네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뉴스의 중심에 나온다 네 이게 정치적 구진성을 표현한 한 단면입니다 네 검찰이 왜 대선의 변수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뭐 민주당 건도 검찰이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정치적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네 또 대한민국의 차량스러운 검찰로 좀 거듭난 뭐 거듭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하여튼 검찰이 정치적 공방이 휩쓸리게 되고 대선 정국에서 주요한 변수로 떠오른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제 박지원 후보는 현재 지금 원내대표라는 것은 등기부상의 민주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교섭단체 대표인데 정치적 영향이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데 최근엔 말씀을 많이 좀 줄이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인데 검찰과 박지원의 대결도 근데 좀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별로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별책부록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 별책부록 재밌습니다 이거 네 대선후보의 게임하고 별책부록 전혀 관계없는 별책부록 별책부록인데 이게 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조금 미치는 하여튼 이런 대선후보에는 검찰이 언론에서 중심에 나오는 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1년 치르는 것도 불과한 4개월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번 MB대 정동영 의원의 그것들도 BBK 때문에 검찰의 입에 그 정치군이 목을 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검찰이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해 주고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검찰이 성폭행범이라든가 묻지마범죄 이런 것 좀 정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민생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대한민국 살기 싫다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다 이건 좋은 나라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민생문제나 국민 안전문제나 네 이제 잠시 후에 성폭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우즈에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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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